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22번. 공공장소. 23번.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보험을 들려고 하는데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24번.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나와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 그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25번.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26번.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2차에 가고 있습니다. 3. 건배를 하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4.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7번. 지금 무엇을 합니까? 1. 편지를 씁니다. 2. 무게를 잽니다. 3. 돈을 찾습니다. 4. 우표를 붙입니다. 4. 우표를 붙입니다. 28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번. 잔디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번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2번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번 잔디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번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29번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못을 받고 있습니다. 2번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전선을 자르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못을 받고 있습니다. 2번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4번 전선을 자르고 있습니다. 30번 전에는 직접 매장에 가서 사더니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네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을 자주 하네요. 기숙사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기숙사 대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32번 정말 지저분하네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정말 지저분하네요. 지금 같이 청소할래요?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휴게실 에어컨이 또 고장났네요. 날이 더운데 어떡하면 좋죠? 34번 아주머니, 어제 이 신발을 샀는데 너무 작아요. 다른 신발로 바꾸고 싶어요. 1.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2. 교환해 드릴게요. 먼저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3.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예쁜 신발이 많이 있어요. 4. 여기 신발하고 거스름돈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아주머니, 어제 이 신발을 샀는데 너무 작아요. 다른 신발로 바꾸고 싶어요. 1. 조금만 기다리세요. 1. 조금만 기다리세요. 바로 계산해 드릴게요. 2. 교환해 드릴게요. 먼저 영수증 좀 보여주세요. 3.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3.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예쁜 신발이 많이 있어요. 4. 여기 신발하고 거스름돈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3. 동대문 시장에 가보세요. 35번 1. 네, 그럼 내일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하세요. 2. 네, 가구를 조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3. 아니요, 저희 공장에서는 주말에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요. 4. 아니요, 지금은 기숙사에 방이 없어서 배정받을 수 없어요. 1. 네, 그럼 내일은 오전에 쉬고 오후에 출근을 하세요. 2. 네, 가구를 조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3. 아니요, 저희 공장에서는 주말에 직원이 일을 하지 않아요. 4. 아니요, 지금은 기숙사에 방이 없어서 배정받을 수 없어요. 36번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시험을 신청했는데요. 접수증을 보여주세요. 37번 오늘 밤까지 이것을 모두 포장해야 해요. 내일 아침에 물건을 실으러 트럭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반장님. 빨리 할게요. 38번 38번 칸 씨,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왜요? 그럼, 우리 같이 고향 음식 만들어 먹을까요? 칸 씨,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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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오늘 보니까 소의 배가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았어요.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소의사에게 연락하세요. 39번 39번 새로 사온 사료가 소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지요? 40번 맞아요. 오늘 보니까 소의 배가 불룩해지고 가스도 많이 찬 것 같았어요. 40번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소의사에게 연락하세요. 40번 안녕하세요. 고용센터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40번 제가 어제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근무는 계약서에 있는 시간동안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일이 많으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때도 있어요. 40번 일을 더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네. 일한 만큼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40번 안녕하세요. 고용센터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40번 제가 어제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근무는 계약서에 있는 시간동안만 하면 되는 거죠? 40번 네. 그런데 일이 많으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할 때도 있어요. 40번 일을 더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40번 네. 일한 만큼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일한 만큼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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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